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은 영어로는 트랜지션입니다. 장면 전환을 전체 모든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장면 전환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전체 일괄 적용한 장면 전환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방법 다음에 적용한 장면 전환을 전체적으로 다 모두 해지하는, 없애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할만한 장면 전환 몇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지금 새로 만들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이름은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이라고 쓰겠어요. 그리고 화면비율은 16대9로 하겠습니다. 16대9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고급 설정 있죠. 고급 설정 이것은 터치해서 사진 배치는 화면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하겠어요. 자동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화면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제가 현재 7초로 해놨는데 이것을 줄여서 기본인 4.5초로 바꾸겠어요. 자, 4.5초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면 전환 지속 시간은 1.5초 기본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자, 만들기를 터치하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폴드를 하나 선택해서 동영상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화질 사진을 제가 많이 모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툭툭 터치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상당히 고화질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제가 모아 두었어요. 이렇게 툭툭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남재배우, 여자배우들 사진도 한번 가져와서 장면 전환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엑셀을 눌러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땄습니다. 닫고서 왼쪽 하단에 플레이 헤드 이동 아이콘을 터치해서 길게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갑니다.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갔어요. 플레이 플레이 하면 사진이 아까 움직이지 않게 전체 화면을 설정해서 사진이 움직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4.5초의 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사각형 속의 일자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터치해도 돼요. 사진과 사진 영상과 영상 사이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서 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장면 전환은 이와 같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일자처럼 된 이것을 검은 사각형 일자처럼 된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요. 이게 장면 전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전환은 여기에서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것을 가져와서 적용시키고 그랬어요. 제가 자주 절개사에 의한 3D 접는 효과 이걸 적용시키고 그랬어요.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2번 있죠. 02번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02번을 툭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머리팀에 좌우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장면 전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진과 이 영상 사이에 이렇게 장면 전환이 적용되니까 색깔이 좀 달라졌죠. 이 장면 전환을 적용 안한 것은 이런 색깔입니다. 이것을 모든 장면 전환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 전환에도 이것을 여같이 아까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장면 전환을 적용하려면 지금 여기는 적용이 안 되어있죠. 이렇게 적용이 안 되어있어요. 뒤에 쭉 끝까지는 이걸 적용하려면 아까 그 장면 전환이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아래로 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보시면 전체 적용하기 전체 적용하기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장면 전환이 적용되어서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적용이 안 됐죠. 다른 뒤에 있는 것도 다 안 됐습니다. 전체 적용하기를 표출합니다. 그러면 전체 다 장면 전환이 적용이 되어있어요. 전체 다 적용됐다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적용 됐죠. 지금 현재 여기서 작업하는데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었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위에 뒤로가기 터치해서 갔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앞에서 부터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좌우로 열리고 또 좌우로 열리고 그래서 전체가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일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 일괄 적용한 것을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적용된 장면 전환에서 아무데서나 장면 전환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해서 바꿔보겠어요. 다른 것으로 터치하면 장면 전환이 나오고 여기에 여기 보시면 3D 전환 효과가 아까 했죠. 그리고 공이가 지금 선택이 되어있어요. 이걸 하지 않고 저는 다른 것으로 또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장면 전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저는 네온서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온서클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핑크로 블루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핑크로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장면 전환이 돼요. 그런데 너무 빠르죠. 장면 전환 속도는요. 화면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어요. 이것이 초입니다. 단위가 초예요. 지금 1.5초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초기에 1.5초로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좀 천천히 하려면요. 2.5초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장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장면 전환 바꾸는 김 현재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 색깔과 이것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처럼 매온서클이 핑크로 다 바꾸고 싶어요. 다 바꾸려면 역시 아까처럼 제일 밑으로 가서 전체 적용하기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핑크 색깔로 네온서클이 네온서클로 확 다 바뀝니다. 터치해 볼게요. 전체 적용하기를 터치합니다. 전체 적용하기를 툭 칩니다. 툭 치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럼 제일 앞에서부터 저장을 한 다음에 제일 앞에서부터 프레임해 볼게요. 핑크로 네온서클로 다 적용이 됐죠. 이렇게 즉 적용이 됩니다. 저 아래 뒤쪽에다 가볼게요. 여기 유명한 이스록인가 이분이 나와있네요. 자 프레임해 볼게요. 이렇게 장면 재난이 저 끝에도 이와 같이 다 바뀝니다. 마지막 끝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도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 재난을 넣는데 장면 재난이 피곤해요. 그러면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데서나 장면 재난 아무데서나 저는 마지막에서 얘기해 볼게요. 아무데서나 장면 재난을 터치합니다. 터치래요.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모두 없애버리겠어요. 터치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용한 네온서클의 핑크가 선택이 되어있죠. 이걸 다 없애려면요. 어디로 가느냐면요. 저 위로 올라가서 없암 있죠. 제일 위에 없암 이걸 터치하면 장면 재난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장면 재난이 이 부분에 적용이 안되고 밋밋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없애고 싶으면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여기에서 전체 적용하기를 누르면 장면 재난이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전체 적용하기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장면 재난이 모두 다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장면 재난이 다 이와 같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어져요. 장면 재난이 없어졌어요. 이와 같이 장면 재난을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방법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장면 재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장면 재난을 터치했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3D 장면 전환 효과 에코 전환 이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책장 넘김 네온스쿨 그리고 3D 책 넘김 책장 넘김이나 책 넘김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D 접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요. 여기서 자 여기서 에코 전환 이거 적용시켜 보겠어요. 에코 전환이 아주 재미있어요. 에코 전환 투체면 화면에 보세요. 에코 전환 02를 적용했어요. 02 투체면 오른쪽에서 나오죠. 03 투체면 하단에서 나와요. 04 투체면 위에서 나와요. 05 투체면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요. 06 투체면 이렇게 아까보다 모양이 다르죠. 07 투체면 아주 재미있게 좌측에서 나옵니다. 08 투체면 오른쪽에서 나오죠. 09 투체면 중앙에서 나오는 거네요. 요사이 에코 전환을 많이 쓰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운 받는 방법은요. 에코 전환 책 넘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화면에 있는 게 있죠. 3D 이것을 기억하세요. 네온서클 에코 전환 뭐 책 이런 거 있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운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런 걸 다운 받기 위해서는 여기 기어집 있죠. SS 스토어입니다. 이 기어집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상단에 장면 전환 나와있죠. 이게 장면 전환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돋보기를 터치하면 찾기가 쉬고요. 여기서 돋보기를 터치해서 제가 에코 전환 라고 치 볼게요. 에코 전환 에 코 에코 전환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에코 전환 이게 딱 뜨죠. 에코 전환 여기 뜹니다. 그럼 이것을 터치해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에 다운로드 뜨는데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됨 하는 장면 전환 제가 보여드릴께요. 보여드리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세요. 에코 전환 책능 전환 네온 스쿨 3D 책능 그 다음에 3D 접는 효과 이것이 잘되어 있더군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아까 제가 검색해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상 퀸의 마스터의 장면 전환 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